자 오늘 주간난투 여러분들 아 오늘 주간난투가 보면은 하늘에서 저기가 빗받친다 영웅 메르시파라 구멍기 충전용 50일 가격 오오오 그러네 이거 옛날에 했다고 들었어요 저도 근데 저희 오늘 효니를 제외한 우리 3명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됐나요? 갑시다! 갑시다! 비닐이야! 하나무라! 느그무라! 느그무라! 나쁘지 않습니다 이거 하나무라 파라하겠습니다 아 이거 무조건 파라거든요 아 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 어 됐어 파라파라파라파라 이거 무조건 3대3인가요? 예 저분 강제로 메르십니다 아하 오케오케오케오케 어 아닌데? 어? 아닌데? 어 아닌데? 근데 되는데? 그냥 하는데? 게임을 한번 해봅시다 자 전현적인 우리의 게임 시작하기 전의 모습 파괴 파괴왕 파괴왕 어 파괴왕 어 와 오락실 사장은 뭔제냐 진짜 아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 이때가 제일 재밌는거 같아요 오버워치 할때 제일 재밌는 장면 아하하하 인정 제일 재밌거든요 왜냐면 명중 왜냐면은 이때만큼은 에임이 100% 명중이래요 인정? 이때만큼은 빗나갈 수가 없거든요 내가 조준한대로 나가요 근데 게임을 시작하면은 이상하게 에임이 이상하게 됩니다 이 스킬이 3초에요 3초 이 스킬이 3초에요 자 이스 아 오오 하하하하하하 뭐야 뭐지? 코맨님 왤좀하신다면서요 아니 어 뒤졌어요 왜 두 Clails 어 애들 개 잘 써요 이놈 이 employers 와 뭐야 개 gir bob 야 메르시는 뭐야 아 굿범 응 Skelly 근데 형 이거 메르시가 더 좋을수도 있어 내가 봤을때 어 호란 파라로 못맞추면 메르시는 쏘는게 좋아 upbringing 어 오 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오ㅗ 어?! 어어어 안대 한마리 맞추고 어... 애들야 애오사 장난인데? 어유 애들 개들 사 아이고 이건 데르라íamos 형한테 붙어라 가자 어유 빨리발리발리발리 가자 어이거 허오오오 토오오오 토오오오오 کی 왜케 안맞어? 이리와 아 calcul 허 허 허 허 허 허 약간 이거 노돌린이 정의 게임이 생각나거든요 예? 정의 게임 아 그래요? 아! 어 최근에 했던거 아아 어 최근에 했던거 그리고 제일 중요한건 이건 거점 게임입니다 거점을 먹어야 돼요 어딨어 어딨어 메르시가 나 때려 메르시가 나 때려 저거 죽여 저거 죽여 메르시가 나 때린다고 아 때리고 있어 때리고 있어 때리고 있어 죽여 죽여라 죽여라 죽여라고 아이 파리 잡는거 같아 메르시가 한방이 아니라 메르시이 파리 잡는거 같아 파리 잡는거 같아 파리 파리 됐다 됐다 죽였다 죽였다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어 잘해 잘해 우리팀 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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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하늘에 계속 있을 수 있네 개좋다 오 내가 딜량 1위에요 여러분들 제가 잘 맞췄다는 얘기죠 갑시다 가자 전투 유언 어 뭐야 안되잖아 자 가자고 전쟁이야 전쟁이야 호우 전쟁이야 호우 오우 오우 짜식들이 왜 이렇게 안맞아 이거 오 이게 뭐야 나이스 하 graivi 여러분들 궁차는 속도가 이러고 darf 별로 안좋지 않아요? 많이 못맞춰서 어? 겟는 안차네? 별로 안차는데? 어 느리다 이거? 그치? 많이 느려? 어 기보영 축지마! 어 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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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마이크 마이크 좀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델로 마이크 좀 줄일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예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개시끄러웠거든요 방금 좀 줄였습니다 여러분들 예 죄송합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어? 어 아 아 아 어 어딨어 가만있어 가만있어 이리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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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파나를 먼저 잡는게 아니라 메르시를 먼저 잡아야 돼 이거 내가봐때는 나 궁있어 나 궁있어 궁있어 그래? 어 저기가 어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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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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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어디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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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Brig 자 두명 죽여 헛 헛 헤헣 나이슨 이 definition 도리님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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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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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리님 열심히 싸우다가 나중에 빠져서 애들 싸우는거 구경 한번 해보세요 그런거 같아요 저는 아까 들어올 때부터 느꼈거든요 그거를 이거는 쉴 새 없이 몰아 붙여야되요 오 도리님 의외로 잡고있어요 오 나이스 더블킥 오오 메르쉬 없어 메르쉬 금이였는데 야 들어와봐 가라 도망 들어와봐 어 뭐야 아 어 살려줘 20%요 23%인데 종류한건 뭐냐 딜이 금이예요 죽고싶어 죽고싶어 자 리로리 어 어 어 내가 금메달이야 자 상당히 개인적 피지컬에 의존하네요 네네네네네네네 제가 이깁니다 어 형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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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거 무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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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봐도 제꺼거든요 아 봅시다 아 자 여러분들 이번 주간단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아 자 5점 만점 중에서 우리 포기부님 1점 5점 그리고 델론님은 몇점입니까 전 1점 딱히 재미없어가지고 별로 그렇게 아 그죠 저도 개인적으로 1점 정도 주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이게 너무 혼돈이었어요 예 여러분들 너무 그니까 의미가 딱히 뭐 없었어요 그냥 뭐 파르시 조합 딱 뭐 그냥 노잼이네요 여러분들 이번 주간단트는 개인적으로 노잼이었고요 네 자 전리품 상자 까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로롱